안녕하세요. 저는 25살 기초반 소강생 이혜일학이라고 합니다. 저는 취업 준비 때문에 도이스피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데일리미션이랑 전략집, 마제 외국인 점사, 전문 트레이너 등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먼저 데일리미션에서 제일 도움받았고요. 그리고는 수업 끝나고 하는 스터디에서 전문 트레이너님을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시고 잘 알려주셔서 많이 도움드렸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영어 하나도 못했는데 처음 어떻게 보면 어학 성적 내려고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도 생기고 욕심도 생겨서 정말 성적, 원하는 성적 내고 싶습니다. 출석 다 하시고 스터디 참가도 꾸준히 하시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거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!